2021년은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의 해였습니다. 뉴욕시 의원 2명과 뉴저지주 하우원 의원 1명이 당선되는 역사적인 한 해였는데요. 3명의 당선자들이 모두 한인, 여성이라는 점도 특별했습니다. 지난 1년간 뉴욕에서 증오 범죄가 2배 증가했으며 특히 아시안 혐오 범죄는 300%가 넘게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델타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되면서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 등이 발동돼 사회 곳곳에서 코로나19 영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부터 5세에서 11세 대상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오미크론 병의로 인해 부스터 샷 연량도 16세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Hi, Dr. Dave Choksi here with a COVID-19 update. Right now, case levels are high across all five boroughs of New York City. This increase is driven by the more contagious Delta variant. But we know that the Omicron variant is also spreading in the city now. If you or your child aged 5 and up hasn't gotten vaccinated yet, please don't wait any longer. For anyone 16 and up due for a booster shot, we have vaccines reserved for you today. Boosters are especially important for seniors and others at high risk. The emerging science indicates that vaccination will remain fundamentally important in protecting people against the Omicron variant. And everyone, including people who were vaccinated or previously had COVID, should wear masks in all public indoor settings. I know we are all tired of COVID-19, me too. But New Yorkers are tough and we care about each other. Vaccination, masking, and testing remain powerful tools to save lives and take back our cit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오늘 이 시간에는 2021년 한인사회 10대 뉴스로 진행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 한인사회 10대 뉴스 첫 소식입니다. 2021년은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의 해였습니다. 뉴욕시 의원 2명과 뉴저지주 하원원 1명이 당선되는 역사적인 한 해였는데요. 3명의 당선자들이 모두 한인 여성이라는 점도 특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이민 역사 약 118년 만에 처음으로 한인 뉴욕시 의원 2명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11월 본선거에서 뉴욕시 의원 23 선거구에 출마한 린다이 KCS 회장, 26 선거구에 출마한 줄리원 뉴욕 한인회 정치력 신장 부회장 등 두 명이 뉴욕시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린다이 후보는 64%의 지지를 얻어 36%에 그친 공화당 후보를 따돌렸고, 줄리원 후보는 77%라는 압도적 지지로 상대 후보를 3배 이상 앞서며 압승했습니다. 예, it's been a long journey. It's been a long, long journey. So it's finally coming into fruition. And there's a lot of work. A lot of work we gotta do. There's a lot of work we need to do. So definitely very excited. And extremely humbled and honored to be representing district 23. 너무 기뻐요. 한인 여성이 뉴욕시에서 처음으로 된 거 생각하면 진짜 같지가 않아요. So it's a real experience for me. But as you can see, with everybody behind us, it wasn't just about me. It was about all of us. And what we are fighting for together. 또 뉴저지주에서는 최초의 한인 여성 주 하원 의원이 배출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뉴저지 주 하원 37 선거구 엘렌박 민주당 당선자는 선거구의 언어와 문화의 장벽 때문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에 각종 정부 관련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반드시 한국어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주 한꺼번에 3명의 한인 정치인이 당선되면서 최대의 경사를 맞았습니다. 한인 단체 관계자뿐 아니라 지역 정치인들도 한인 당선자들을 축하하고 앞날을 응원했습니다. 이번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보았듯이 정부의 보조가 우리 시생활을 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는 51명 중에 2명이 한인이 시의회에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권익을 위해서 물론 우리 전체 커뮤니티 위해서 힘쓰시겠지만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잘 알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이해하시는 우리 두 의원들께 참 기대가 크고 오늘은 참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셀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우리 한인들은 물론 이 정치인들이 한인을 베이스로 해서 정책활동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당선시킨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하고 코리안 정치인 아시안 정치인을 넘어 아메리칸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끔 우리 모든 유권자들이 모든 동포들이 하나같이 그들을 더 큰 정치로 할 수 있도록끔 우리가 후원하고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곳에Cre separate 또한 린드의 권익을 1992를 가지고 같은 경제 동지에 대해 얼마나 더 많이 하지 않으면 Kelly라고 주신 jury입니다. 우와, 우리 감사합니다. 린드의 권익을 window해서 린드의 권익을입니다. 린드의 권익을 이곳으로서는edy 그렇습니다. 린드의 권익을 이곳을 통해 린드의 권익을 받으시기 위해서 린드의 권익을 작가하는 린드의 권익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 중에서 린드의 권익을 dzie 있어 린드의 권익을 전uredcar. 저는 그녀의 목소리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시의원 린다이, 줄리원 당선자와 뉴저지 주하원 엘렌박 당선자는 모두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취임합니다. 지난 1년간 뉴욕에서 증오 범죄가 2배 증가했으며 특히 아시안 혐오 범죄는 300%가 넘게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1년간 도시 전체에서 증오 범죄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를 기준으로 2021년 증오 범죄 신고 건수는 503건으로 2022년 252건보다 2배 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커뮤니티를 상대로 한 범죄가 급증했으며 아시아계 혐오 범죄는 2021년 361% 증가해 2020년 28건에서 129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는 팬데믹 이후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지목된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계에 대한 반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힘을 입어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양의 공격이 발생하자 경찰은 2021년 초 증오 범죄 수사팀을 꾸렸다고 전했습니다. 더머시 뉴욕시경 국장은 증오 범죄 통계를 발표하고 대중에게 경고하기를 바란다며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집단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처벌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뉴욕시의 더 낮은 검거율과 감금률과도 관련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델타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되면서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 등이 발동돼 사회 곳곳에서 코로나19 영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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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3명이 지하에서 숨진 채 발견된 플러싱 등 피해 지역 주민들은 하수관 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이다로 인해 뉴욕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맨해튼 센트럴파크에는 시간당 3.15인치의 비가 내려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누적 기준 7.19인치의 비가 쏟아지면서 1869년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CNN은 전날 밤 뉴욕 일대에 쏟아진 비는 350억 갤론으로 올림픽 규격 수영장 5만 개를 채울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뉴욕시 지하철 46곳이 침수 피해를 받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폭우와 홍수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뉴욕 뉴저지주의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임시거주 지원금, 주택수리 지원, 비보험 재산 손실을 커버하기 위한 대출 등 연방 프로그램이 지원됐습니다. 빌드블라주 뉴욕시장이 임기 10주를 남겨두고 뉴욕시 영재반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해 많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받았었는데요. 차기 뉴욕시장 에릭 아담스 당선자가 임명한 신임 뉴욕시 교육감이 영재반을 확대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뉴욕시 영재반 프로그램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빌라주 시장은 지난 10월 임기를 3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영재반 프로그램의 급작스러운 폐지를 발표하자 시장을 향한 비판이 연일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시안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비판 여론은 영재반 폐지는 전체적인 하향 평준화를 일으킬 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뉴욕시내 가장 우수한 학군을 자랑하는 25, 26학군을 대표하는 지역 정치인들은 한 목소리로 드블라주 시장의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차기 뉴욕시장 당선자에게 이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행히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당선자가 내정한 시 교육감 데이빗 뱅크스는 영재반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보다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그의 방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비시민권자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민자들이 뉴욕 정치판을 뒤흔들게 됐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세금을 내면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노동허가를 받은 비시민권자가 뉴욕시장 등 뉴욕시 전역의 각종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날 시의회는 본회의 표결에서 아워시리 아워보트로 불리는 조례안을 찬성 33표, 반대 14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의원의 주도로 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뉴욕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합법 노동자와 영주권자에게 주 연방 차원의 선거를 제외한 시장, 감사원장, 시의원, 공익, 옹호관, 보르장 등 로컬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여기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수혜자인 드리머도 해당이 됩니다. 투표권을 받게 될 이민자는 80만 8천 명으로 추산되며 현재 뉴욕시 유권자가 49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새로 투표권을 얻게 되는 사람이 전체 16%에 달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민자들이 캐스팅 보트를 주게 돼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10년에 한 번 실시되는 인구 조사 결과 미국 내 아시아계 인구가 2,400만 명에 육박하면서 10년 전과 비교해 약 3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 수국은 2020 인구 조사 결과 혼혈을 포함한 아시아계 인구는 2,400만 998여 명으로 전체 인구 약 7.2%를 차지했습니다. 혼혈을 포함하지 않은 아시아 인구는 2020년 1,99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6%로 집계됐는데 이는 10년 전 1,470만여 명과 비교해 약 520만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아시아계 혼혈 인구는 무려 55.5% 증가했습니다. 2020 아시아계 혼혈 인구는 약 410만 명으로 2010년 260만 명에서 150만 명 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혼혈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인 약 270만 명이 백인과 아시안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아시아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워싱턴, 네바다, 뉴저지, 뉴욕, 버지니아, 알라스카, 메사주제주와 메릴랜드 등의 순이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인구의 절반이 넘는 56.6%가 아시아계 주민이었고 뒤를 이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7.8%, 워싱턴 12.2%, 네바다 11.4%, 뉴저지 11.3%, 뉴욕 10.8% 등의 비율을 차지하는 아시아계 인구가 거주 중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시아계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주는 전현직 보좌진 등에 대한 성추행 사실이 드러난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가 사퇴하면서 뉴욕주 역사상 최초로 여성 주지사가 취임했습니다. 쿠모 주지사는 전현직 보좌진 등 12명을 성추행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일주일 만인 8월 10일 사퇴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써 24일 캐시호컬 뉴욕 부지사가 제57대 뉴욕 주지사이자 뉴욕주 250여 년 역사상 첫 여성 뉴욕 주지사로 취임했으며 임기는 2022년 1월까지입니다.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8월 24일 뉴욕주 국회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한 자리에서 신선하고 협조적인 주정부가 될 것을 약속했으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 등을 실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 버팔로 출신 민주당원으로 주의회 보좌관, 주하원 의원 등을 역임하고 2014년 쿠모 주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부지사로 당선됐으며 2018년 재선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내년 실시되는 뉴욕 주지사의 출마 선언을 한 상태이며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쿠모 전 주지사에 대해 뉴욕주 하원 법사위가 공개한 63페이지 분량의 탄핵 조사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요양원 사망자 수를 은폐하고 코로나19에 관한 개인 회고록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주정부의 인력과 재원을 유용했다는 사실이 보고서에 포함됐습니다. 2021년 올 한 해 오징어 게임과 BTS 등 K컬처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지난 9월 17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1위를 하며 한국 드라마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또 아카데미 시상식과 함께 미국의 양대 영화 시상식으로 꼽히는 골든글로브에 한국 드라마로는 최초로 TV 드라마 작품상,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3개 부분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특히 작품 속에 등장한 딱지치기나 달고나 뽑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은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재현이 되며 한류 열풍이 불었습니다. 화면 속 참가자들이 입은 녹색 체육복과 진행 요원들이 입은 분홍 유니폼 역시 할로윈 파티용 분장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BTS 역시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빌보드 연말 차트에서 2021년 최고의 그룹에 선정됐으며 올해 발표된 BTS의 벌언은 총 10주간 빌보드 1위를 기록해 올해 최장기간 차트 1위를 기록하는 등 눈부신 발자취를 보였습니다. 최근 LA 공연에서 열린 4차례 공연만으로 BTS는 394억의 티켓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달 열린 2021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에서는 BTS와 오징어 게임이 나란히 호명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TKC에서 준비한 한인사회 10대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